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류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류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류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모르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모르셨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모르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나에게 주님의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보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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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